자 보세요. 이거를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하면 자 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딱 파악을 하면 출제이윤이 어디에다가 시험에 낼 것인가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는 그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경정등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10%입니다. 잘 안나와 잘 안나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 보존이라는 말은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출생신고.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등기부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표시 번호가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소재, 집은, 건물의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 다음에 건물에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 그 다음에 이제 등기원인 기타예요. 그럼 여기서 표제부입니다. 건물의 표시예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 그려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이제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순위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이에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하나 더 그려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하나 더 그려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순위번호입니다.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외입니다. 등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접수입니다. 등기원인입니다. 권리자 기타. 눈살미가 있다면 이거는 표제부거든요. 표제부. 그럼 표제부할 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이다. 표시번호. 이거 시이다. 순위번호. 글자가 같아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다. 오. 그럼 순위라는 말은 갑구, 을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더 해놓고 합시다. 이거는 무슨 거? 갑구. 무슨 거? 을. 자 보세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분인 권리력이 타. 이거 내용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등기분은 갑구, 을구는 양식이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거는 표제부는 차이 나는 거에요. 이게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거든. 바로 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자 여기서 번호는 있으면 써주면 되고 없으면 놔두면 돼요. 건물의 내역 목조, 기와, 단청, 주택 15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졌어. 그럼 1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송류나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 보존등기 했다. 보존등기를 해야죠. 보존등기. 이때 갑이라는 사람의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 했어요 했다면 그 집에 그냥 눌러 살면 돼. 그런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뭐다 있다. 그 전세를 준다. 이게 무슨 등기? 설정. 아니면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게 소유권 뭐다 이전이다. 됐죠. 그럼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볼게요.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로 넘어갔다? 을. 아니면 전세 줄 수 있다. 이런 거다.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등기.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전세권 자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 이렇게 나왔어요. 전세 금입니다. 3억입니다. 전세 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범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읽어봐요. 시작 설정. 시작. 그래서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게 등기의 가장 기본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세 개의 등기를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했다. 이게 기입등기. 그럼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등기. 설정. 이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뭘 배우느냐 하면 자 이거예요. 보존등기를 했어. 설정등기를 했어. 이전등기를 했어.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실체 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그 불일치를 바라잡는 등기입니다. 바라잡는 등기. 그 바라잡는 등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정등기가 있다. 변경등기가 있다. 말소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다. 멸실등기가 있다. 그럼 여기서 변경이 또 나와요. 이 변경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하거든. 그럼 다시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변경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등기가 말 그대로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다. 그 불일치를 바라잡는 등기가 이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 경정이 있거든. 여기는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간다는 것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뜻을 해봅시다.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게 경정입니다. 변경은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게 변경이에요. 가장 쉽게 이름이 송윤아인데 송윤자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송윤자에서 송윤아로 개명했다. 시작, 변경. 전세금의 이력인데 이 역으로 잘못 적었다. 시작, 경정. 전세금의 이력에서 이 역으로 정해겠다. 시작, 변경. 얼마나 쉬워요, 공부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부동산 표시조자, 이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부동산 표시가 뭐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조.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표시. 토지. 뭐다? 건물. 이래요. 그럼 토지의 표시시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시이다.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래요. 맞아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이다. 건물의 표시. 시이다. 건물의 표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시이다. 소재, 백이시이다. 지번, 이게 목조, 기화가 시이다. 구조, 단청주택이 종료. 150이 뭐다? 면적.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등기명인의 표시입니다. 이 권리의 변경입니다. 등기명인의 표시는 자, 시이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여기서 시이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여기서 시이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나오죠? 그럼 여기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러면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이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저. 송윤자에서 송윤아로 개명했다. 시이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전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전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 세 개 알죠? 그럼 이게 여기서 권리의 뭐란 말이고 변경. 그럼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 이겁니다. 부동산 표시는 이제 해결했다, 냈다. 등기명인의 표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해결했다, 냈다. 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권리의 변경이다.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말은 하지만 쏙 탄다, 안 탄다. 열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그래서 제 말 들어오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항상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제가 항상 말할 때 이래 말했죠. 이게 만약에 민법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액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나 등기법 시간이다, 민법 시간이다, 등기법, 등기법은 그 소리 쓸데없는 소리예요. 등기법은 그냥 이거 딱 보면 빌려 쓰는 거이다, 아니다, 이다. 빌려 쓸 때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게 전세금이지. 그럼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그게 전세기간이지. 그럼 이거 딱 대면 전세면 전세금이지. 그럼 지상권이면 시작, 지료, 지역권이면 지료, 임차권이면 차이, 저당권이면 이자, 채권액, 채권, 채권액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민법에서 나와야지. 맞다, 맞다. 그럼 저는 항상 전세를 갖고 예를 들어도 지상으로 예를 들으든, 임대차로 예를 들으든, 저당권으로 예를 들으든, 답은 같아, 안 같아?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적. 세 개 중에 한 개가 달라졌다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적.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됐다, 안 됐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이제 말소로 갑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으면 지우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뭐 시킨다? 말소. 쫙 하는 게 말소지. 맞다, 맞다, 맞지. 자, 그런데 그 밑에 거는 시작. 말소, 회복이다. 말소, 회복.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말소죠. 말소, 회복. 그럼 말소를 했거든.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됐어. 잘못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시.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며 백번지의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간의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했다 이 말입니다. 원상으로 다시 회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정리합니다. 3번에서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러면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이렇게 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러면 이 칸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다 쓰면 돼요. 그러면 1 이렇게가 전세. 다시 다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정리할 때 이래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회복도 몇 번이다? 1번. 1번을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종전에 몇 번이었다? 1번.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말소회복이거든. 그럼 말소회복인데 역할이 뭐냐 하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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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회복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이 3번은 밑에 밑에. 이 밑에가 이거지. 몇 번이 잘못 말소했다? 1번. 이 1번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옛날 번호 몇 번이다? 1번. 여기 1번을 그대로 써야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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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럼 이제 멸실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잠깐만 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하나의 등기부가 있답다. 예, 이게 등기부잖아요. 그런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불탔다는 것은 부동산이 화재나 수외로 소실이 됐거든. 그러면 등기부도 존재할 필요가 없지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 멸실 등기부는 표제부야 한다. 표제부야 한다. 표제부야 한다. 표제부. 그럼 여러분도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러면 2번 이리 오십니다. 2024년 3월 9일입니다. 여기에 2024년 3월 1일 멸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하고 2번 등기 하였음으로 본호 용지 폐쇄. 이게 멸실 등기예요. 자, 그럼 체판을 봅니다. 이 글자를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접수. 접수 일자와 신청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이. 여러분들 접수라는 것은 정리합니다. 신청하죠? 그럼 등에 받아가는 게 뭐고? 접수지. 그럼 신청하고 접수는 같이 일어나는 거지. 맞다, 맞다.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 그럼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동일하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3월 9일 날 멸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3월 1일 날 집이 불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집이 불탔 날은 멸일 며칠? 3월 1일. 멸실 등기를 했 날은 멸일 며칠? 3월 9일. 3월 9일. 그럼 여기서 글자를 멸실 등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멸실 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3월 1일 멸실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 9일 날 멸실 등기를 했다. 그래서 본 등기부는 폐쇄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래 놓고도 그럼 이제 해결했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맞췄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제한다. 어디와 있다? 오! 그럼 새로운 등기가 뭐다? 시위다? 보조, 설저, 이, 저. 그럼 이 3개의 등기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해요? 해! 그럼 여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새로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등기가 아니라는 말은 쉽게 여러분도 해볼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전세금이 3억에서 4억으로 정액을 해서 전세금이 정액했다고 해서 전세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새로운 등기 이 단위다?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이름을 개명했다. 이건 새로운 등기 이 단위다? 아닙니다. 그 등기에 붙이는 등기들이다. 전부 다. 오케이. 네. 그럼 이 3개에 됐다, 안 됐다. 이 3개를 항상 기본으로 잡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걸 시험에 내지, 이건 시험에 안 내지. 이건 부차적으로 따라 붙는 거지. 오케이.